이분은 바로 재치 넘치는 아재의 요정 스타 셰프 오세비욱 셰프입니다. 아이고 그 생각을 못 했을까. 오세비욱 셰프입니다. 그를 만났다는 것 외롭던 날들의 보상인 것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더 단한 운명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하는 한 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청자 분들께 인사하실 것 네 안녕하세요. 슈퍼 오세비입니다. 아 아 슈퍼문이라고요? 다 닫았어요. 슈퍼문 안 들었어요. 대파를 대파주세요. 덩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. 이렇게 운동을 좀 하셨습니까? 운동한 건 없고요. 씨름했습니다. 입씨름만 해서. 아 이런 거죠. 우리 오세비 셰프의 매력은. 아재계급 가면 쓰고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. 어떠셨는지요? 거의 뭐 제가 결혼과 같은 결심이라고 나왔습니다. 큰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? 저희 와이프는 제 피아노 전곡한 그 절대음감이에요. 그런데 이게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. 특집 아니라고요. 뭔 특집이요? 음침 특집? 아니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갇혀달라고 했어요. 부부지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운전하고 노래도. 아 많이 혼자 졌나봐요. 아 열심히 노력했어요. 네네네. 근데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? 아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.